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삭바삭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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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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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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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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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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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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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co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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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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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어주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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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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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주먹밥 정말 달콤한 맛을 이쁘다. 정말 달콤하고 달콤해요. 매콤하고 달콤해요. 정말 달콤한 맛이에요. 달콤한 맛이에요. 맵으로 달콤하고 맛있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아름다운 맛이에요. 청양고춧가루 청양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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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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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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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